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공시법 담당은 먹겠습니다. 이번주에 공부했던 것을 요약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 있잖아요. 지력공부의 등록상부터 공부를 했어요. 이 지력공부 등록상을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공통적으로 등록되죠. 지목하고 축척은 토지대장, 임랴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면적, 경계, 자표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와요. 면적을 공시하는 장부가 토리대장, 임랴대장이고 경계를 공시하는 장부가 도면입니다. 자표를 공시하는 장부가 경계정자표 등록부입니다. 소유자는 대장에 등록을 하죠. 이 고유번호와 필지별 장번호는 도면에만 등록을 하지 않죠. 이 도면번호는 공유지연명부와 대리권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사유와 공시지가는 토지대장, 임랴대장입니다. 토지대장, 임랴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도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에는 위치죠.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 삼각점, 지적, 기준점의 위치 이 위치이고 자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정간의 거리는 경계정자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에 등록을 하죠. 부호, 부호도는 경계정자배 등록부에만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니까 지분을 등록하고 대리권등록부도 공동소유니까 지분을 등록하고 대직권의 비율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까지 써야 되죠. 이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고 101동 1701호가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공부의 보관, 반출, 열람, 복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서고의 백장단위로 묶어서 보관을 한다. 이 정보처리 시스템은 시로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연구이 보존한다.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죠. 그러면 복구는 보관하는 사람이 복구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반출은 천재지변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자 지적공부 복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제작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부동산종합공부 복제는 지적소관청이죠. 그죠? 열람 발급은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이에요.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 읍면동장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종합공부가 더 이라죠. 복제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등록사항이죠. 그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 및 규제에 관한 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상, 개별공시직과 부동산 권리에 관한 상, 그걸 기억해두면 돼요.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고 정정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한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하고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애에게 정정을 요청하면 되죠. 그죠? 이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 제외는 관공서는 심사받을 필요가 없고 자기 토지 X죠. 그죠? 피상속인의 토지 X죠. 그죠?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 X죠. 그죠? 그 다음에 신청은 전국단위는 국토교통부장단 시루리사 지력소관청 시도단위는 시루리사 지력소관청 시공구단위는 지력소관청 그래야 두면 돼요. 지력공부 복구죠. 그죠? 이 지력공부 복구는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성인사항이 아닙니다. 지적공부는 지력소관청이 복구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은 시루리사, 실환군수, 구청량이 복구하면 되죠. 복구자료는 토지의 표시죠. 등기부 판결서, 지력공부 등본, 청량결과도, 토지동정리결의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복제둔 자료, 그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복구 절차는 제일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장의 자료를 정리한 게 조사서, 도면의 자료를 정리한 게 자료도 조사를 해보니까 허용범위 이내라면 그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는 때는 복구 청량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청량을 하면 경계면적이 변하니까 토지소유자 이행원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조정을 해야 되고 청량을 하면 경계면적이 변하니까 주민들에게 15일 이상 개시를 하고 그 개시기간 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의제기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동입니다.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죠.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여섯 개 중에 하나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이 토지이동의 종류는 이거는 기본으로 암기되고 있어야 돼요. 자, 신규등록 등록제는 분할업병 지목변경은 신청으로 하죠. 그죠? 이때 신규등록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규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등기톡탁하지 않아. 신규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신규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등록전환은 면적입니다. 그죠? 등록전환하면 청량을 하죠. 5차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전환 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면 기억해두면 돼요. 분할은 특별히 없습니다. 합병은 양필지가 동일해야 합병을 해요.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는 저당권은 X 등기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O 신탁등기는 X 신탁원부의 내용이 동일한 신탁등기는 O 그 다음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부동산 일부에 되죠. 그럼 합병이 돼요. 성역지는 일부에 되죠. 합병이 돼요. 요역지는 안 되죠. 그럼 합병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록말소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지형의 변화당으로 바다로 된 경우 지력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90일 이내 말소를 신청하면 돼. 안 하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지형의 변화당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지력소관청은 회복등록할 수 있다. 회복등록은 신청사항이 아니에요. 날짜 없어요. 지력소관청이 해요. 말소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토지소유자 공유수명관리청에게 통지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축척변경이 거죠. 그래서 이 축척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축척변경 하려면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로리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성인을 받아야 돼요. 성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30일이라고 청량을 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지번별 조서를 보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청산금이 산정이 되면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고 납부고지 수령통제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0일이네 이재기는 통제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네 지록소관청에 이재기하면 돼요. 납부 6개월 직업 6개월 납부 직업이 완료가 되면 확정공고를 하고 이 확정공고 때 토지이동이 일어난 걸로 보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주민이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보는 지록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지록소관청이 지명해요. 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 의결은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 지번별 제곱미터상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 청산금 이신청에 관한 사 기타 지록소관청이 해의에 붙이는 사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토지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8 9 11 15 15 exactly 감사합니다.